4.15 총선 선거 자체의 통신장치 무효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4.15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가 순수한 투표지 분류기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4.15 총선의 불법성을 판가름하는데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 대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4.15 부정선거를 파헤쳐온 전문가들은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장치가 탑재되었고 그것은 곧바로 투표 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사의 집요한 취지에 따라서 점점 총선에서 사용된 투표 분류기에 통신장치가 탑재됐고 이번에 사용된 것은 투표 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기존의 주장을 힘을 다하는 그런 증거들이 속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투표지 분류기를 구성하는 LG 노트북입니다 지난 9월 11일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는 끈질긴 취재결과를 공병호TV에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서 투표지 분류 시스템 중에 하나인 운용장치로 사용한 노트북이 LG전자의 LG그램 노트북 모델 13Z980-BAOSL이라는 사실입니다 조충열 기자는 당시의 LG그램 노트북 모델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 그런 취재와 더불어서 지위를 통해서 모델명을 확인하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에게 사용된 노트북의 모델명을 밝히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점이 있었음을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는 9월 11일 날 단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지 분류 시스템 노트북 모델명 허위 답변 어떻게 덜통났나 안동데일리 팩트체크 과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LG전자의 설명과 선관위 설명의 충돌입니다 9월 16일자 파이낸스투데이의 인세영 기자는 아주 의미있고 중요한 그런 취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LG전자 측의 설명을 토대로 4.15 부정선거 의혹 투표지 분류 이런 통신장치 LG전자에도 불동일한 그런 재하의 기사를 내보내게 됩니다 인세영 기자의 취재 내용 가운데 핵심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LG전자 대표이사 권봉석과 배두용에 따르면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에 투표지 분류기에 내부 장착된 LG그램 노트북 모델명은 13Z980-BOSL이다 무슨랜 카드를 탈부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 내부 장착된 LG그램 노트북은 무슨랜 카드를 탈부착할 수 없는 뗄 수 없는 그런 붙박이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사화했습니다 LG 측의 그런 취재 결과죠 해당 기기는 컴퓨터 메인보드에 무슨랜 카드가 납땜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면 노트북이 재기능을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것을 LG전자 측의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사화했습니다 또한 LG 측은 해당 노트북이 B2B 형태로 특정 주문자에게 대량 주문을 받는 커스터마이징도 불가하다고 알려졌다 왜냐하면 무슨랜 카드를 탈착하는 주문을 받아서 대량으로 생산해 준 경우에 모델 자체의 사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대량 구매를 하더라도 LG전자 측에서는 무슨랜 카드를 제거한 새로운 종류의 노트북을 만들어서 납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중앙선거관리원을 완전히 반대로 주장해 왔습니다 만일 LG전자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4.15 총선에 사용한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키기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로 분류되어야 되고 이것을 사용한 개표는 전면 선거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부정 의혹이 불거진 이래로 일관되게 어떤 종류의 통신장비가 장착된 노트북이나 프린터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대목은 파이낸스투데이의 인세형 기자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취재원에 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LG전자에 따르면 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음을 우리가 유념하고 이 기사를 대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존 주장들과 LG 측의 설명과의 맹백한 충돌에 관한 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지난 5월 시연회를 통해서 투표지 분류기에 들어있는 LG 노트북 내부에 무순렌 카드는 애초에 탈착되어 제거되어 있어서 통신기능을 할 수 없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순렌 카드는 애초에 탈착한 상태로 투표지 분류기를 납품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LG 측은 그렇게 제공할 수 없다 그럼 중간에 누가 그것을 제거했냐 그렇게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이 되냐 그러나 LG전자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모델의 무순렌 카드는 탈착이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납땜이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거하면 노트북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LG는 무순렌 카드를 제거한 상태로 납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순렌 카드의 탈착 과정을 어디서 진행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아주 의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뺌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납품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있다 원래 생산자인 LG 측은 부인했기 때문에 그럼 중간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납품함 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의욕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분류기를 납품한 회사는 주식회사 한털 시스템입니다 담당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인터뷰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털 시스템의 직원은 자신들이 무순렌 카드를 노트북으로 분리하는 일을 했다고 말한 등 내부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은 추측이긴 합니다만 한털 시스템 차원에서 납땜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무순렌을 제거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LG 측은 무순렌 카드를 떼낼 수 없다 떼내면 노트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데 무순 제조가 있다고 주식회사 한털 시스템에서 LG 전자측으로부터 노트북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제거해 가지고 기능할 수 없는 노트북을 작동시킬 수 있는 무슨 비밀스러운 노하우가 있습니까 여기서 아주 큰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부 책임을 다 떙기기를 원합니다 만약 LG 전자측의 설명대로 이번 총선에 쓰는 LG 글램 노트북의 모델명 13Z980-BAOSL 이 모델이 무순렌 카드를 탈포착할 수 없는 기종이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달에 개표 시연 당시에 투표지 불규에 장착된 LG 노트북의 통신장치인 무순렌 카드는 사용 전 탈착되어 개표 당시에는 통신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설명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정면으로 배치되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분류기가 단순히 투표지를 분류하고 숫자를 세는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전산장비가 아니라고 반박해왔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자체 이미 USB 포트 등의 통신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들이 다 마련되어 있고 분류기 내부에 시스템적으로 붙어 있는 LG 노트북 안에 무순렌 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기계장치가 아니고 전산장비로 이번에 사용한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다 따라서 4.15 총수는 무효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펼쳐왔습니다 이번에 안동데일리와 파이낸스 투데이가 밝힌 것은 이런 주장들 전문가들의 주장을 보강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이나 설명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대로 설령 통신장비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선통신장비를 장착한 전산장비를 사용한 것만으로 이번 선거는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은 우리가 실수했어 무순렌 카드가 있었지만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또 발뺌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했건 사용하지 않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순렌 카드가 장착된 노트북을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사용한 것 자체만이라도 그것은 공직자 선거법을 위반했고 그것은 중대한 4.15 총선의 무효 사유에 속하게 됩니다 통신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기기는 전산장비입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투표 분류기에 통신장비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너무 치명적인 약점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든 이를 숨기려 한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선거무효 소송 과정에서 곧 CCBB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